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천부경, 중경 마지막 소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은 같이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중경 전부를 한번 복습 삼아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이이삼, 지이삼, 인이삼. 그래서 하늘이 둘인 음량의 변화로 조화를 이루고 땅도 음량의 변화로 조화를 이루고 사람도 음량의 변화로 조화를 이룬다. 그래서 이삼이 공통이죠. 그리고 천지인 삼극이 분명하게 중경의 첫 소절을 장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천부경은 천지인 삼재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삼합륙이 생칠팔구다 해서 크게 천지인 삼극의 음량적인 요소, 가령 천의 상하관계, 땅의 좌우관계, 사람의 본말관계, 이걸 합하면 여섯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걸 포도로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또 순차적으로 숫자가 점점 늘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운삼사, 성하노칠. 이 삼극이 운행을 한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운행하고 움직이고 하는 관계로 인해서 오와칠이 연결고리를 이룬다. 그래서 오와칠은 오행과 북두칠성으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1인 묘연, 만학만내. 여기 1인 묘연, 만학만내라서 진리의 근원인 하나가 아주 현묘한 게 넓혀가서 만인 만사가 가고 오면서 운치가 일어난다 하는 얘기는 아무래도 만자가 죄니스인 게 아니죠. 많은 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세태 변화를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천부경을 처음 묘양산 석벽에서 발견한 고은 최치원 선생의 사상의 편리를 보더라도 날랑비문 서문에 국유협려지도와 풍류라. 그 풍류를 얘기하신 저변에는 이와 같은 천부경과 어떤 맥락관계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풍류적인 그런 의미가 만학만내 속에서 풍류가 나타난다. 이렇게 절부를 시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 묘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현묘주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불선, 그 당시 유불선의 흐름이 우리 고래로부터 전해져오는 그런 사상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한 걸 보면 천지인과 더불어서 풍류, 풍류의 정신 이것이 어우러지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치원 선생 우리 천부경을 처음 발견을 해서 녹도 문자로 된 걸 한문으로 번역을 하신 그래서 후대에 남겨주신 분의 유덕을 기리는 뜻에서 최치원 선생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857년도에 태어나셔서 이때는 이제 신라, 삼국시대 신라의 통일신라 시기로 신라 말기에 태어나신 거죠. 그런데 미상입니다. 언제 돌아가신지를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는 참 뭔가 남보로 되는 어떤 개인사정도 있었겠지만 그 시대 상황이나 그런 것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훌륭하신 업적을 남기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년의 기록이 없다는 것이 참 저희로서는 안타까우지만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겠죠. 그래서 통일신라시대 학자고 경주 최씨의 시조서 현재까지 받들어오고 있죠. 호는 고은 또는 해운. 해운은 부산의 해운대에 거기에 가보면 또 고은 최치원 선생의 유적지, 유물 이런 것이 또 전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은과 해운이 다 같은 호고 869년, 경문왕 때 13세, 우리 나이죠. 만으로는 12세가 되겠죠. 당나라에 유학하고 5년 만에 과거급제에서 여러 간직을 수행하고 황소의 난 때는 토, 토벌한다는 얘기죠. 황소경문, 황소를 토벌하는 경문을 써서 문장가로 이름을 떨쳤다는 그런 공적이 있고 85년 기국에서 시무책 12호조를 진성요황 때 상소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분이 진골 출신이 아니고 육두품 출신이라는 그런 신분적 제약 때문에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이분의 사고나 사상은 벌써 성전지명이나 앞을 내다보는 그런 학자로서 그런 인격과 품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먹히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통판하고 외적을 자청을 했어요. 그래서 태산, 한양 등지 태수를 지낸 후 묘양산 석벽에서 천부경을 발견하고 한문으로 번역하여 후수에 전했다. 아마도 미상인 것은 이런 고된 일, 일이 얼마나 힘든 게 있어요. 묘양산 석벽에서 아무도 몰랐던 천부경을 발견을 하고 그것도 녹돔문을 또 한자로 배겨서 새기고 얼마나 고역을 치렀었을지 그런 것이 상상이 되는데 결국은 아마 그런 일을 하시다가 주변 사람도 모르게 돌아가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여튼 앞으로도 좋은 자료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분이 날랑비 서문 신라시대 화랑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그런 기중한 자료인데 거기에 국의 현묘지도 유불선 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고려의 현종 때 내사량의 추중 돌아가신 뒤에 이제 추중이 되고 성균관 문묘에 최초로 배양이 됩니다. 우리 동방 18연 중에 18분의 현인의 신라의 두 분 고려의 두 분, 나머지는 조선조 14분인데 최초로 공자를 모신 문묘 사당에 우리 동방인으로서는 우리 한국 신라인으로서 그때는 이제 처음 배양됐죠. 호를 10호를 문창후라고 그래요. 문창후 추봉되었고 조선시대 이후로 234개 상조 대성전과 문묘 중 또 태인, 무성서원, 정주의 서학서원 등의 위패가 모셔져가지고 오늘날에도 춘추, 석전을 모실 때는 공자님과 더불어서 성균관에는 39분 어떤 지방에서는 23분이나 27분 그러게 조금씩 규모가 작은데 위패가 모셔져서 지금 현재도 재양을 모시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날랑비 서문을 쓴 게 바로 신라 삼국통일을 한 요인이 화랑도, 젊은 인재들을 육성을 해서 결국 그들이, 화랑들이 삼국통일의 아주 선두에 서서 큰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나라의 현묘 지도 현묘 지도가 나오잖아요. 이게 참 우연인지 또 뭔지는 모르지만 일묘연, 만왕만내 그 구절과 이렇게 결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풍류라는 걸 처음으로 이렇게 쓰셔가지고 자세한 얘기는 삼교, 삼교라고 해서 유불선 설교지원, 비상선사, 신뢰포함 삼교, 저파군상이라 해서 삼교가 많은 민중, 대중과 더불어 함께 풍류의 정신을 이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에, 입적, 집에 들어가면 효업 집에서는 효업을 최고로 치고 또 나라에서는 충, 충성심을 발휘하고 이런 게 노사고, 노나라 사고를 지낸 공자 공자의 종지, 뜻이고 또 처, 무리지사, 행, 불언, 지교 그래서 처하는 곳에 함이 없는 일을 행하고 또 불언, 말 없이 가르치는 교육 그러니까 자연과 더불어서 하는 무의자연의 사상을 편 주나라, 주사 그래서 그의 종지 이거는 주나라 때 주사 역할을 한 노자 노자를 말하죠 종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제약, 막작, 제선동행, 주권, 태자, 지화 이건 역시 또 모든 악한 일을 짓지 않고 모든 선한 일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서 행하는 그것이 바로 주권, 태자는 이제 석가모니, 석가를 의미하죠 석가의 화, 교화라이게 그래서 그 당시 통일신라 때는 불교가 주 이념으로서 통치 이념으로서 써왔는데 노자 사상과 선교 또 공자의 유교 이런 것이 학문적으로나 또 사상적으로 풍속에 같이 동화돼서 내려왔다는 얘기를 최초은 선생께서 이렇게 밝혀놓은 겁니다 이러한 업적이 그러야말로 우리 한국인의 철학 또 사상 이런데 큰 근거가 되고 또 큰 의미가 전달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함양 경상남도 함양에 가면 상림 상림이라고 있는데 연꽃 단지입니다 이게 왜 나오냐면 제가 2018년, 19년 그때 함양 유도에 초청을 받아서 특강을 갈 때 들렸던 건데 상림 단지가 있는데 이 상림 단지도 바로 최초은 선생이 당시 군수를 역할을 할 때 태수, 군수 역할을 하실 때 홍수가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숲을 조성을 했다는 겁니다 상림 거기에 이제 끝자락에 가면 문창호, 최선생, 신도비가 있더라고요 그때 유도에 초청 받아서 강의 제목이 중용과 천명사상을 가지고 가서 강의를 하고 끝나고 관계자가 같이 가볼 데가 있다고 해서 따라가 봤더니 바로 상림 끈자락에 문창호 선생, 신도비가 있어요 신도비가 진성여왕, 천령군 태수 고은 선생이 재방을 쌓고 숲을 만든 공적을 기념한 건데 이 비석은 1923년 문중에서 세운 겁니다 최신문 중에서 23년이면 일제시대죠 일제시대면에도 불구하고 최초은 선생의 공덕을 기르기 위해서 그걸 쌓은 거죠 바로 그 앞에 두 분이 나오는데 오른쪽 분이 그 당시 함양향조 전교 전교님이시고 왼쪽에 있는 분이 양희용이라는 분인데 성균관 활동도 같이 하고 했던 그런 지인입니다 이분이 소총을 소개를 해줘서 함양에 가서 특강을 하는데 여기도 소개를 해줘서 기념으로 촬영을 했던 겁니다 아직 두 분 다 생존해 있습니다 노재룡 전교님 그때 전교님입니다 지금은 온로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죠 요게 근처에 사운정이라고 해서 바로 고운 선생을 생각하는 정자다 해서 정자도 있고 그래요 요거는 제가 그 당시 전교님하고 제가 기념사진을 또 하나 찍은 거죠 그리고 상림에서 다시 돌아나옴 때 보면 거기 또 이런 문창호 최선생의 역사공원이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문중과 함양군수 또 의회의장 이런 유지들이 힘을 합쳐서 최고운 선생 역사 공원을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 자료를 보니까 중국 강소성의 양주라는 곳에 최치원 기념관이 또 있더라고요 그만큼 최치원 선생에 대한 공적이 기록이 중국 땅에도 양주에 이렇게 기념관이 세울 정도로 그 공덕이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세 당나라에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토황소 경문 그 황소의 난을 진압하는 그런 문명 명문장을 발휘해서 진압을 했던 그런 공적을 생각해서 중국 사람들이 최치원 선생의 기념관을 세우고 또 몇 해 전이죠 박근혜 정부 때도 정상회담 때 시진핑 주석이 바로 최치원 선생 시를 인용을 해서 그 친근감을 나타냈던 그런 경우가 또 있었잖아요 한중 문화 교류에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최치원 선생이 그만큼 최치원 선생의 공덕이 있는데 아직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현장이 못되고 있는 점이 좀 아쉽죠 그런데 앞으로는 천부경과 더불어서 이분의 공덕이 더욱 빛나게 현장이 되리라 이렇게 본 겁니다 이거는 2020년도 국가무용문화재 석전대제 기획행사로서 문창호 최치원 선생 문묘 봉환 천년기념 고유제를 모셨습니다 이게 성균관에서 그 다음에 기사장년이니까 손진우 성균관장님이 또 흥쾌하게 주관을 해 주시고 석전보존의 사단법인 석전보존의하고 또 공동으로 이렇게 기획을 하고 또 이수자 석전대제 이수자들이 주관을 해서 천년 바로 천년 되는 해가 2020년 작년 재작년이죠 그래서 성균관의 문묘 봉환은 천년기념 고유제를 모시라 하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고유제를 명륜당에서 모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 명륜당 아닙니까 명륜당 앞에 공자의 주벽을 공자 위패로 모시고 이쪽 오른쪽에다가 종양을 해서 최치원 선생의 위패를 모시고 저희가 행사 바로 직전에 사진 촬영을 한 겁니다 이게 헌관 그 당시 헌관을 맡으신 분하고 제가 이제 그때 이수자 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주관을 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문청호 선생 문묘 봉환 천년기념 주체 성균관 석전대제 볼전에 명륜당에서 2020년 11월 9일 그런 과정 속에서 보니까 국유현묘지도 풍류라 하는 풍류의 의미도 우리가 한 번 더 새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람풍과 흐를류 그래서 바람풍은 구멍이 난 책상계 이 괴자는 안석괴라고도 하는데 책상의 모습이죠 바람이 통하는 괴와 벌레, 충 벌레, 충의 합자 그래서 벌레가 사는 구멍에도 통하는 것이 바람이다 바람이라는 건 안 통하는 데가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바람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작은 구멍이라도 미세한 곳이라도 바람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흐를 이유는 삼수변에 높다와 크다와 내천자가 옴 그래서 높은 데서 물이라는 건 산 바위에서 샘물 어디 떨어지고 모여서 많은 겨울물이 되고 그래서 그게 대화를 이루고 바다로 흐르지 않습니까? 강으로 바다로 흐른다는 흐를 유의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람과 물이 흐름으로 인해서 풍류 기본적으로 자연을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바람을 통해서 만물이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추나 추동, 봄바람, 또 여름인 여름, 또 바람, 가을바람, 겨울바람 바람에 의해서 만물이 소생하고 지고 낙엽지고 그런 풍이 마치 흐르는 높은 데서 흘러서 대화를 이루는 산수, 산과수, 풍수지리 이런 것도 다 풍류하고 관계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풍속, 또 풍포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만앙만내한다고 하듯이 많은 사람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가고 오고 하면서 역사와 문화가 생기는 거죠 생각해도 풍족, 풍물 이런 우리가 쓰는 일상용어에도 바람풍자가 많이 쓰이는 거죠 그런 걸 구체적으로 한번 모아봤더니 풍류, 이 풍류와 관계된 그런 단어들이 많아요 우선 풍속, 그 사람들 지역들로 동서남북에 사는 사람들 또 동양, 서양 다 그 속에 풍속이 다 따르게 되잖아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문화 또 풍학이 다 있고 악기 같은 거, 사물놀이 뭐 이런 거 장구, 꽹과리 이런 게 다 풍학 아닙니까 농사를 지을 때도 그 기운을 돕기 위해서 음악을 풍학을 울리고 또 잔치를 벌이고 이건 뭐 시민사회, 대중사회에서도 하지만 궁중에서도 궁중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풍학이 크게 영향을 하고 풍력, 바람을 일으켜서 바람의 힘으로 인해서 바람을 일으키는 풍력 그래서 전력을 또 만들고 풍차, 이게 다 그런 거 풍물, 풍상, 풍상을 겪는다 바람과 서리 풍목, 용목 사람마다 풍모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풍채, 풍채가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풍채가 좋다 그런 소리도 하고 풍경, 풍치, 풍수, 풍은, 풍은화 구름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풍은화하라고 해요 풍을 달, 바람과 달 해서 은은한 가을밤의 저녁 풍경을 의명, 풍포 바람과 흙 그 풍포 그 지역에 나는 여러 가지 뭐 투산물 같은 거 이런 것도 풍포와 관계가 되죠 풍선 풍미 풍화작용 또 풍문 순풍 선풍 정풍, 고풍, 신풍 열풍 열풍 요즘 한류 열풍이라고 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음악과 춤으로 하는 열풍 한류 다풍 국풍 풍챈 노속 미풍양속 아름다운 풍속과 어진 습속 미풍양속 이런 데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는 의미가 결코 작은 의미가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 인간 세상에 영향을 주었는가 말하자면 요즘은 유행 풍조라고 하잖아요 유행 근데 그것도 지나가면 다음에 또 복고풍이 불고 그래서 또 반복이 되고 이만큼 이 바람에 대한 이미지가 폭이 넓고 깊어요 그러니까 초치원 선장이 국유현묘지도 아주 딱 집어말할 수 없지만 모든 걸 다 아우르는 그런 폭넓은 그 흐름 사상의 흐름 정신의 흐름 문화의 흐름 이런 걸 집약을 해서 풍류라고 했는데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현대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천부경 하경 마지막 소절 공부를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